이렇게 한 개만 하게 봐 안녕하세요 하이버 쉐프 제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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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난 하이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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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프 제철 만난 하이버 쉐프 제철 만난 하이버 쉐프 예 안녕하세요 하하하 맨날 인사만 해 하세 네 뭐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 시골 이 고택까지 와가지고 오늘 어떤 요리를 해주려고 날 여기까지 불렀어요 하늘? 하늘 뭐? 날씨가 꾸릿꾸릿하니까 아 꾸릿꾸릿하니까 차악 이렇게 서요 배추전? 진짜? 이거 배추 하나? 딱 달랑 하난데? 아 이걸로 요리를? 응 오 아 근데 철이 약간 김장철이기도 하고 괜찮겠다 날씨도 꾸물꾸물하는 날씨의 전이 최고죠 하세 얼른 해봐요 예? 얼른 해봐 나 부리지 말고 얼른 해봐 내일 감독처럼 있을 테니까 하세 말해주고 해야지 이거 뭐예요? 밀가루 밀가루랑 물? 물? 부침가루 밀가루 오케이 물가루에 물을 넣고 개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거를 그냥 이렇게 담궈서 아 끝 엄청 간단하다 아 이 정도 물기?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와 근데 진짜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린다 하나 먹어도 돼요? 진짜 맛있어 와 진짜 달다 와 이거 사실 붙이지 않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오 소리 와 너무 맛있겠다 이게 지금 야외고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아 이건 아닌 거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갑니다 나는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 방 센 게 너무 좋아 그래 어 막 답답해 저거 확 부셔버려 scheme 없음 근데 아쉽다 안돼 우리 하나만 더 붙이고 먹어요 오케이 끝났지 이미 끝났지 너무 맛있겠다 지금 그럼 이 튀긴 거 나 먹을래 이거 안 먹고 아니 그런 거 없지 내가 누나라며 아까 누나 같다며 그럼 나 주세요 아 뜨거워 너무 맛있다 우와 먹어봐 사실 어우 진짜 짱이다 너무 맛있다 근데 빠진 게 있어 뭐가? 기다려 내가 금방 갔다 올게 진짜요? 탁 으잇 됐어 우와 뭐야 뭐야 영탁 막걸리 이거 진짜 대박이야 이거 안 먹어 본 사람은 진짜 말하면 안 돼 다 못 먹었어 진짜? 안 되겠네 자 오늘 이렇게 추운데 고생해서 점 부쳤고 영탁 막걸리 준비했고 한잔해요 고생했으니까 고생 안 했어 웬일로 이렇게 겸손해? 아니야 아 장난 아니지 없어서 못 써먹어 이거 진짜 어렵게 구한 거야 진짜? 이거 그래 내 하쉐를 위해 가지고 내가 없어 없어 이거 진짜 힘들게 구해왔어 내가 어 장난 아니지 응 어 진짜? 응 알았어 그럼 노래정도는 알겠네 노래 한 곡 해 봐요 알지 해봐 이만하게 아니 이 정도는 노래는 해야 하는 거 아냐? 대표곡 뭔데? 대표곡 뭔데?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럼 한잔 시원하게 아휴 반쯤 걸치고 해봐 완전 완전 완 맛! 진짜 먹어봐 와 그걸 원샷하냐? 뭘 반칙이야? 잘라줘봐. 안주를 왜 준비를 안 했어? 자, 반하자. 와 진짜 이거는 최고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와 이건 진짜 최고 완주다. 잘했다. 최고 잘했다. 아니 너무 매우. 알았어. 오케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